할아버지, 엄마, 아빠부터 배웠어요? 네 한번 해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해봐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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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빠르다 되게 빠르다 할아버지 못 알아들으세요 тут 수여 주시겠다 할아버지 20분들 애기 그런 말을 다 했네 몇 살 때부터 한 거예요? 저는 8살 때부터 했어요 지금은 몇 살? 지금은 13살 2년 전 이니깐 몇 살이예요? 한 열 살이예요. 한 열 살이예요. 한 열 살이예요? 네. 벌써 라이러지는 안 세고 있구나. 인생이 좀 허무하지. 보통 딸아이들이 많이 하는데 남자아이가 탭 댄스 뼈도 괜찮았어요? 그때 처음에는 되게 어리니까 댄스는 다 여자만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한다고 이렇게 막 앉아서 막 의자에 앉아서 뗐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근데요. 누가 대본 써줬어요? 아니요. 누가 지금 나와요? 아니. 동빈이를 견제하더니 이제 애까지 견제를 한다. 자. 그러면 투 스텝을 배울 건데요. 투 스텝은 정말 라이브가 되게 간단해요. 오른발로 짚어주시고 앞을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투 스텝 투 스텝 투 스텝 투 스텝 다시 오른발 해볼게요. 발바닥을 다 땅에 뒀습니까? 맨 마지막 거에서만 발바닥을 다 꽝 꽝 찍어주실 거예요. 자, 리듬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영심이 기억나세요? 네. 만화 영심이. 그 영심이의 노래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이거만 할 거예요. 오른발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면 하나지 하나면 하나지 자, 끝나시고 나서 오른발부터 똑같이 4번을 점프를 할 거예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뒷꿈치를 다 들고 해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둘 둘이겠느냐 한 번 더 둘이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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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나 둘 둘이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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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하나 셋 넷 하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셋 넷 하나 셋 넷 하리라 넷 해보겠습니다. 셋 넷 하나 셋 넷 네 하나 셋 넷 한 번 더 갈게요 한 번 더요, 셋, 넷 조금 빨리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숨을, 숨을 뻔 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게 아까 손이랑 문제가 되어있지만요 더 하나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숨을 안 쉬는 게 문제가 돼요 하시다 보면 숨을 안 쉬고 그냥 발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시뻘게 지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쓰러지실 수가 있어요 꼭 숨을 쉬셔야 돼요 평상시 편안하게 숨 쉬듯이 해보겠습니다 몸 친가 봐야 돼 몸 친가 봐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말로 잘 안 돼 천천히 같이 할게요, 같이 한 한 번 마음을 하고 싶은데 천천히 올게요, 그렇죠 하나면 하나지 오른발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다시 오른발 한 번 더 하나, 하나, 둘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혼자 하나, 둘 오른발, 왼발, 한 번 더, 셋, 넷 하나, 둘, 셋, 넷 명심이 되는 거죠, 지금? 되긴 되고 있어요 되긴 되고 있는데 너무 굉장히 많죠? 뒤꿈치를 들고 있는 그게 지금 이게 지금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뒤꿈치를 계속 들고 있는 자체가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셋, 넷 오, 사뿐사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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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신다 야, 빌리 엘리언트다! 와, 빌리다! 와, 빌리다! 됐다, 됐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탭댄스에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걸 리듬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강이랑 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에서는 아아아 아아! 죽으라는 게, 이게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 맑긴 맞을 텐데 밟긴 맞죠? 네, 발을 쓰는 걸 조금 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지금 앞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상태 그대로 가서 찍어두시면 돼요 오늘 저희가 하나의 곡의 안무를 끝낼 거예요 자 이 스텝만 가지고 저희가 뒤에서는 노래를 불러드릴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노래는 학교 종이 땡땡땡을 불러주시면 아 그래요? 플랫 플랫 볼 체인지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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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플랫 볼 체인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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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랫 플랫 아 플랫 플랫 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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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 둘, 셋, 넷 학교로 땡땡땡땡 어서 모이자 한 번 더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가 둘, 셋, 넷 기다리신가 둘, 셋, 넷 그렇죠 괜찮다 이거 관객 예매하세요 우리 공연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똑기 가겠습니다 산똑기! 노래도 좀 다양하게 부르시면서 똑같은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네 자, 산똑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산똑기,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땅콩콩콩 끼면서 어디를 가느냐 들었죠? 아, 예! 딱 떨어진다 오! 선생님이 우리를 저 황진으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이, 황진이, 황진이 신발을 두고 가 먹어 함께 왜 그럴 수 없어. 왜 그럴 수 없어. 내가 여기 부끄러우니까 되게 조심하셔야죠. 아 이거 빨리 들으면. 네 빨리 들으면. 딱 딱 딱. 내 강도. 내 강도. 내 강도. 형 따라 힘들다. 형은 엄청 잘하는 거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힘들다 너. 너무 힘들어. 엄청 빨라. 엄청 빨라. 형. 내가 춤을 안 췄서 그렇지만. 춤에 대한 소질이 있는 거지. 내가 춤을 추면. 지가 막힐 거라고. 지가 막혀. 지금. 지금. 우리. 우리. 지가 막히잖아.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왜 이렇게 조심스럽네 연결이 안 돼 시호가 잘 늦게 가는 거야 엄청 빨라 엄청 빨라 하나 둘 아우 잘해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아니